1등 전쟁 1등 전쟁 옛날에 진짜 타짜가 있긴 있었지 우리나라의 전설적인 타짜가 딱 세명 있거든? 경상도의 짝기 전라도의 아귀 그리고 전국적으로다가 원 아이드 잭 니 인생을 바꿀 찬스 제가 나름대로 적당한 멤버들을 모아봤는데 자, 이 일 시작합시다 배팅을 할 땐 인생을 버려야지 타짜니까 돌출입니다 짝기 선생님 아들 오! 오 선생!